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번에 스키디비 토일렛에 이어 오늘 레인보우 프렌즈 괴물들을 집 맞기를 해볼 건데요 저쪽에서 이제 레인보우 친구들이 쳐들어올 거야 아저씨 암! 난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저씨? 자 오늘은 우리 집을 든든하게 지켜줄 코탑 4개와 함께합니다 든든하죠? 벌써부터 든든하다 자 그리고 이 집안에 지금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을 괴물로부터 야 좀비 들어왔어 자 레인보우 친구들이 이 주민들을 잡아먹으러 올 건데요 이제 집에 못 들어오게끔 우리가 방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오늘 든든한 포탑과 함께하니까 든든하고만 자 그리고 1단계마다 오늘은 구매하는 게 아닌 여기서 랜덤 가차를 할 건데요 여기서 전설템이 뜰지 일반템이 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초반부터 뜨면 대박인 거고 자 여기서 단계마다 1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1단계를 만나보기 전에 네가 하나 뽑아봐 제가 먼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님들 야 슈로룩 뿅 어?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초! 아 너 일반템 떴네 자 나도 그럼 뽑는다 영초! 아니야 자 이제 괴물들이 못 오게끔 장애물을 설치해볼까? 길을 두 개로 만들어 놓을게 그래야지 맞추기 쉬우니까 이 녀석들 편하게 오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? 어? 1라운드가 60초 뒤에 간대요 괴물이 우리한테 말을 건네? 1라운드 60초 뒤에 간다? 이렇게 친절한 괴물이 또 있을까? 주민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! 깨끗하게 물들어 파랑을 파랑을 깨끗하게 파랑을 깨끗하게 물들어 파라하샵권만 좀 봐라 쏴 쏴 쏴 야 누런해 뿅 데뷔지가 다는건가 이현 좋았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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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은 좋았어 괴물이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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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가 가까이 가서 못 오게 못 오게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좋아 좋아 하하하하 야 파랑괴물이 너무 파이팅이 넘쳐 총 야 이쪽으로 넘어 이쪽으로 넘어 아 굴라쑤 쏴 오 아저씨 아저씨 나 클래쑤 어 나 너무 약해 어 쏴 쏴 아 너무 뜨거워 아 굴라쑤 제발 죽어라 죽어 안돼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 잡으러 간다 빨리 가자 야 후 후 제대로 제대로 잡으네 이현성 너무 강한데요 아저씨 야 그래도 1단계치고는 쉬웠어 이 정도면? 그치? 쉬운 건가? 저런 녀석들이 때로 몰려면 우리는 죽어버릴 거예요 그니까 그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 가니까 또 한 개 더 뽑을 수 있거든? 이 일반 총으로 잘 안 죽는 거 같아 어 6줄 뒤에 간대 자 너도 뽑아 어 저부터 알겠어요 제가 이번에 엄청난 총을 뽑을게요 야 이번엔 랜덤 무기 제발 좋은 거 야! 황금 무기다! 황금 무기를 내가 먹었어요 아저씨 오케이 나도 그러면 전설 무기 간다 야 뭐야 이거? 에픽 무기인가? 이거 개 틀린 건인데? 그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아저씨 나랑 바꾸실? 한번 쏴 볼까? 우와! 야! 타격감 미쳤어 엄청난데요 괴물2 간다니까 너네 조심해라 야야야 온다 온다 준비 준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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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야 뭐야 주황인데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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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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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сказ기 막아 어! 당장 리로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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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엄청 빨라요 어떻게 해 야 와야 오케이 죽었고 어? 너 한놈 어디 갔지?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찌리고 있구만 저 보란데 보랍? 야 땅속으로 지워 어? 오! 오! 오케이 컴 이 아저씨 역시 이 게임은 템빨이야 템빨 그지? 아 2단계 시시한데? 이거 시시한데? 별거 없는데? 이게 다야? 더 와도 될 거 같은데 이거? 끝난 건가? 정비를 더 할까? 그러면 나 거미줄이 더 남았긴 했거든 그러면 넘어오는 거 왔거든? 넘어오지 못하게 거미줄을 더 깔아야겠어 내가 형 2층에 가 있어야겠다 괴물 수리 하 이놈들 꽤 잘 막네? 근데 우리 개틀린건이라서 이거 순식간 녹일 거 같은데? 얘네 주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형 20초 뒤에 갈게 너네 집 어 괴물들이야 사람 말을 아는데요? 하하하하 3라운드 20초 뒤에 갈게 아 우리 무기 뽑아야 되는구나 가자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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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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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하나씩 뽑을 수 있잖아 단계마다 1회 나보다 1회 아저씨부터 해봐 오 황금 총 보현난다? 여우 엥? 이건 뭐야? 일반 무기 떴네 에라이? 이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? 좋았어 이번엔 잘 막아보자 이번엔 황금 무기로 한번 써봐야겠네 응 그 황금 무기 짱세더라구요 왔다왔다왔다 별거없어 별거없어 어 잠깐만 잠깐만.. 하늘을 나는 애다 노랑이 노랑이 하늘을 나라 kaikki 알싸 우리 주민들 지켜야대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야 빨리 우리 주민들 지켜야돼! 우리 주민들의 위험함! 어 내가 3층 왔어 3층 왔어. 근데 이 녀석 안 보이는데? 어? 없는데? 주민들 안전한가? 없네? 안 올라왔어. 아닌가? 어 왔어!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! 어디야! 여기 우리 주민들 잡아먹는 중! 어 안돼 이 녀석아 우리 주민만 안 된다고! 야 야야야야야야 먹방하고 있어 우리 주민들! 야 먹방하지마! 야 주민들아 미안해 죽어라! 아아악! 으아악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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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클리닛다 클리닛다 클리닛다!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! 야 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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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줘! 어아아악! 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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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주! 앗때! 우리 주민들이! 아아아악!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걱정마! 아 죽었어! 아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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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! 어 죽었어? 와아아아 3단계 진짜 하늘 날아오니까! 뭐야? 뭔 소리야? 어! 야! 우워 NRF 야 하늘이 왔다 하늘이 하늘 나는 내 샷궈맛좀 bases der 야 못봤게 못 prone 돼자껏 맛좀 봐라 Tom 하듯 들어왔어 한 minutos야 우리네 명밖에 안 다녔단말이야 어 어디갔지 안보는데 supposed to be a Baum 내가 만큼 fase에 나오지 참 여성 조님이 도와네 우리나aving 두 뷰인가 봐요 두 뷰가 남았어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은 새로로 나오면 괜찮아요 우리 그라지! 가자 나누라! 엄청난 걸 살려줄게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늑대야 우리 무기 뽑아야 돼 이제 어! 무기 다 뽑아 그냥! 치트 써! 이제 4단계겠지? 다시 나도 뽑을게! 나와라! 오오! 이게 뭐야? 와! 이게 뭐야? 엄청난 걸 뽑은 거 같은데? 핵턱 무기 같은 거 같은데? 완전 엄청난 걸 뽑은 거 같은데? 야! 늑대 한 번만 써봐도 될까? 이거? 그래! 야! 우와 이거 뭔데? 다시 돌려주는 거지 아저씨? 아니 나는 이거 뽑았거든 너 이거 가져 나 이거 이미 있다고! 나 이거 이미 있는데! 야 이거 한 번만 써보고 싶긴 하다 이거 야 이거 너 이거 줄게 그 대신 이거 아 이거 보다는 그 방금 게 더 좋은 거 같은데? 장난 아니야 근데 그것도 대미지 장난 아니야 나 한 번만 믿어볼게요 괴물 사 이젠 진짜 너네 끝났음 3시 뒤에 갈게 하하하하하 야 뭐야! 엄청 많이 오는데? 막아 막아! 아! 아! 보라는 약해! 보라는 약한 거 같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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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쏘는 거야! 아! 아 씨 나 큰일 났 거 같은데? 오케이 날려보냈어 한 마리 날려보냈어! 빵! 작권! 빵! 어! 잡았다! 역시 작권이 금점에선 최고라니까! 안 해도 있어! 아저씨 안 해도 있어! 나 죽었어! 안 돼! 그 그만큼은 지켜야 돼! 빨리 올라가! 빨리 올라가! 죽어! 아저씨가 대신 죽어! 죽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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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날 쏜 거야! 아! 근데! 이게 스플리치 데미야 해서 우리 주윤도 죽여버렸어! 안 돼! 아! 나 또 죽었어! 아저씨가 다 죽였어! 아저씨는 탈 인마야! 나가! 어! 괜찮아요! 압 속에 귀여워! 어! 뭐야! 레드가 오고 있는데? 어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거 뭐야? 안녕하세요! 약해 보이는데? 아! 주민 좀 봐 볼게요! 안 돼! 이러지 마세요! 저 뭐야! 아! 이러지 마! 이러지 마! 아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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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어! 주민 좀 봐 볼게요! 아! 제발 이러지 마세요! 주민 좀 봐 볼게요! 날려 버려! 오! 봐봐요! 날려 버려! 아! 아저씨가 그쪽으로 날 죽여! 아! 아저씨! 먹을게요! 늑댑댑댑댑댑댑댑댑댑댑댑댑 나 말이고 내가 죽겠어! 오지마! 오지마! 아! 안녕하세요! 오지마! 오지마! 여기가 주민 맛집이라 해서 왔습니다! 오지마! 제가 아는 그 주민 맛집이 맞습니까? 잠깐만요! 그 폐야! 빨리 막아! 빨리 막아야 돼! 아! 주민 먹을래! 오지마! 아! 맛있다! 아! 맛있다! 아! 아! 그만 먹어! 이미 팔다리 다 들겼네! 아! 주민 맛있게! 으에에에에에에에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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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독오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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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어줄게! 아! 야! 먹지마! 야야야야! 거기서! 아! 아! 슬퍼! 아!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이거! 잘 먹고 갑니다! 자! 어쨌든 이렇게! 자! 레인보우 괴물들이 쳐들어오는 집을! 지켜보았습니다! 주민을 지키지 못했지만! 재밌었습니다!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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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 어머머머머